자 오늘 경기 분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냐고요? 제가 안합니다. 제가 안하고 카타로 현지를 연결해서 카타로 현지에 나가 계시는 SBS 스포츠의 장지연 축구회사 리원과 오늘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지연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 오늘 뭐 거의 붉은악마들이 저는 붉은악마 쪽에서 응원을 하면서 봤는데요. 오늘 거의 일당백으로 응원을 했고 거의 대다수가 브라질 관중이었어요. 그렇겠죠. 마치 98년 프랑스 월드컵들 네덜란드전에 오렌지세 네덜란드 팬들로 가득찼던 것처럼 오늘 대부분 브라질 쪽 응원 관중들이 가득 차있었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지만 우리 붉은악마들이 일당백으로 정말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총평 보도 좀 듣죠.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오늘 경기는 글쎄요. 우리가 6월에 브라질하고 평가전화 한번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이제 브라질의 상당히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에 애를 먹으면서 그때도 많은 실점을 했고 우리 수비에서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때 사실 많이 느꼈는데 오늘 경기는 사실은 브라질하고 도별리그에서 있었으면 만났으면 상당히 전략적인 승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드필더도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홀딩 미드필더처럼 2명을 놓고 약간의 선수비 후역수 병태에 약간 심리적인 운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16강전은 이제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우리 소개목적인 16강을 일단 달성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벤토가 수비적으로 나서지 않고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우리 플레이를 해보자. 그래서 정말 공격적으로 같이 맞대응을 사실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투톱으로 조교성 선수와 같이 배치를 하고 황희찬과 이재성 선수를 좌우 윙어로 배치해서 중앙에는 황인범, 정우영 선수만 있는 그런 4-4 전용으로 맞대응을 했는데 그런 경기를 할 때는 사실 초반에 먼저 실점을 하면 상당히 경기 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초반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초반에 너무 일찍 실점을 하면서 각적으로 게임 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별리그 3경기 동안 수비라인이 그래도 잘 버텨줬는데 이번에 16강전 브라질전에서 초반에 그렇게 와르르 무너진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1차적으로는 브라질이 워낙 잘하는 팀이고요.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브라질의 치치 감독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공격으로 소유권을 얻고 전환이 될 때 얼만큼 빠르게 전환을 효율적으로 잘하느냐만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한 팀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볼을 뺏어내면 많은 숫자들이 각자의 위치로 포지셔닝을 잡고 빠르게 이동해서 수비를 갖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를 많이 갖춰놓지 않은 팀들은 그러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브라질은 우리가 특히 측면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고 정우영 선수 정도만 센터백 2명 김민재, 김영권을 바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볼이 끊기고 역습으로 전환이 될 때 역시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거를 잘 버티지 못하면서 또 오늘 브라질이 결정력이 좋았어요 전반에 그렇더라고요. 유효수팀 제기인데 그런 탈급 때마다 확실하게 득점을 성공시키는 또 아주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초반부터 좀 많은 실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브라질 자체가 워낙 공격으로의 전환 또 볼 소유권을 잃으면 바로 또 압박을 해서 지연을 시키거나 끊어내는 수비로의 전환이 잘 돼 있는 팀이라는 것을 우리 선수들이 또 한 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우리 경기 현지에서 4경기 보셨잖아요. 우리 대표팀이 이룬 성과하고 남은 과제 하나씩 좀 뽑아주세요. 일단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수비의 김민재나 또 앞쪽에는 우리 유럽파들 유럽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주눅 들지 않고 우루가이전 첫 경기부터 긴장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플레이들을 다 해줬다. 그리고 보여줄 거 후회 없는 한 판을 다 해줬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후련했던 그런 대회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전을 계기로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의 한계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부족한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다 개선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문호 장지연 해설위원 제가 인간문호로 할게요.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 맞히기. 어디로 하실래요? 우승팀 전 브라질 꼽습니다. 아 브라질요? 대회전부터 그랬습니다. 아 경기로 제일 좋던가요? 조별 예선이랑 16강까지? 브라질이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4강에서 메시의 아르헨티네를 만날 것 같은데 빅매치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남은 월드컵 기간 현지에 수고해 주시고요. 위원님 월드컵 끝나고 귀국하시면 저희 스튜디오를 한번 모실게요. 월드컵 결산특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